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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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하 맞다 어머어머 예스 예스 어머어머 그러네 어머어머 생각하지 못하네 안녕 드디어 얼굴을 공개했어 그러니까 콩떡쥐입니다 콩떡쥐입니다 콩떡쥐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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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느껴지는 말랑거림 느껴진다면 다행이에요 다행 다행 이 포즈 플리즈래 못 봤어 왜? 네 댄스 댄스에 느낌이 있어야지 알았어 응 진짜 오늘 저는 댄스 댄스를 놀러 왔어요 오늘의 게스트이시거든요 너무 오랜.. 너무 늦게 왔어요 그니까요 그쵸 그니까요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오랜만에 조금 귀엽게 머리를 조금 힙함을 좀 첨가를 해서 힙함 귀여움을 봤어요 엄청 자랑했어요 이 머리 자랑까진 안 했다 자랑했어 자랑까진 아니고 그냥 와 나의 머리 캣어 이렇게 뭐래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고 내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네가 날 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 더 이상 그렇게 할 것도 없었어 너가 뭐 오늘 귀여움으로 내가 이겼어 약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과연 무슨 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댓글이 있었어 과연 무슨 걸 할지 근데 근데 저 그 제가 혼자서 댄스댄스 라이브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최신곡들을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금 멋지지만 안 보여줬던 와우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와우들이 좋아하는 거 다 보여주려고 맞아요 알잖아요 댄싱 댄싱 루시 댄싱 루시 댄싱 루시 아 신청곡 받아요 어 받아요 받아요 네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둘이 라이브하면은 항상 콩떡지 라이브만 하다가 이것도 콩떡지 이건 댄스 브이앱이니까 맞아 맨날 소통으로만 했었는데 다음엔 꼬부기도 놀러오세요 초대를 안 했잖아요 어머 초대를 안 했잖아요 민석 어떻게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 오늘 꼬부기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어 오 마이 갓 출입 금지야 이러고 혼자 가버려요 어머 어? 언니 저희 이제 잔다고요? 어디? 아니 뭐지? 뭐지? 아 진짜? 이제 자? 이제 자요 왜 자? 아니 왜 시간이 좀 다른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굿나잇 굿나잇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굿나잇 자고 일어나서 봐요 응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응 안녕 안녕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기뻐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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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렇게 그렇기도 약간 곰돌이 머리띠 응 입체감 있는 머리띠 나 곰돌이 너무 좋아 응 이렇게 하니까 곰돌이 같네 응 꽤나 마음에 들어요 지금 오늘의 이미 머리 꽤나 마음에 들어 조금 뒤에 첫 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오늘 첫 곡 첫 곡 아 그거가 첫 곡이야? 응 너무 강해? 아니 좋아 아 근데 뭔가 떨려 그럼 어떡해 NG를 낼 수 없잖아 아 그렇긴 한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다 저희 노래 춤 말고 다른 노래 춤 하는 거를 거의 안 보여 드렸단 말이죠 그럼 어떡해요 보여 드렸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그 날이에요 이런 곡입니다 궁금하지? 궁금하지? 궁금해 그지? 궁금해 그지? 뭐라는 거야 궁금하지? 궁금하죠? 민서 민서 You look so cute Really? Thank you 고양이 포즈 해주세요 이렇게 막을 수가 정말로 나는 정말로 나는 깜짝 놀라요 매번 민서야 이럴 때마다 매번 놀라요 매번 어떤 모습 때문에 놀라는 거야? 민서 나한테 언니라고 하니? 아직이에요 아직 아니라고 안 했어요 아직이에요 하루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그냥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이에요 어? 카메라 렌즈 한번 닦아줄 수 있어요 예 확실하게 확실하게 닦아드려 아니 아니 꺼버렸는데 내가 화면을 꺼버렸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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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오 잠깐 끊어졌죠 제가 민서야 핸드폰을 꺼버렸거든요 아니에요 민서가 이렇게 잡고 하다가 이렇게 촥 눌러버렸지 확실히 밝아졌네 확실하네 그치 확실하게 내가 렌즈를 미리미리 닦아했잖아 언제 내가 아니 무슨 말을 들었어야지 언제 이게 무슨 허어증이야 허어증 하지도 않았으면서 어? 콩딱지 부탁해요 해시태그 봤냐고 봤어요 봤어요 봐서 좀 참고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반영했습니다 파괴원 당근이 왜 파괴원 당근이지? 파괴원 당근이 저 연약해서 경계하는데 저 연약해서 경계하는데 와우들 이미 너의 힘을 아셔 이제 곧 해볼까요? 아 잠깐만 너무 떨려다가 갑자기 원래 이쯤에 한번 해줘야 이게 몸에 이제 그 흥이 오르고 열이 오르고 이제 그 바이브가 올라오는 거야 네 준비 준비 그렇게 혼자 준비하면 어떡하려는 거야 준비 그랬지 오늘 내 고양이 아웃핏 아웃핏 민서야 재호 혼자 열심히 저기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거든요 민서가 카메라 기울어졌다고 기울어졌나? 민서야 네가 또 건드리니까 이게 또 미안해 미안해요 나 오늘 약간 근데 일어나자마자 부담스탕을 그랬어 그래서 떨어뜨리고 그랬어 그런 날이 있지 그런 날이 있어 그렇다면 심장이 콩닥콩닥 아 심장이 심장이 콩닥거려 아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왜 콩 얘기를 안 했다 콩 얘기를 안 했다 그러네 콩 얘기를 안 했다 그러네 맞네 우리 저리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곡으로 어흥 호랑이 슈퍼엠선배님 호랑이랄 거예요 어떻게 잘 받는다 맞추지도 않았는데 호랑이 슈퍼엠선배님 호랑이랄 거예요 어떻게 잘 받는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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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이 탈탈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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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bring it on bring it on 비하니 호응 그 다음 하나 너로 오 물 초콜릿 씹어 민서야 제가 또 부끄러워요 어때요? 어흥 어흥 어 부끄러워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 나 맨날 이렇게 하면 부끄럽겠다 나의 시절을 알겠니? 어 시각이 알겠어 근데 항상 와우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자신감이 올라와 화면할수록 이제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와 고마워요 혼자 추다가 같이 추니까 어때?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춤추는 건 똑같잖아요 그쵸 그냥 조금 더 재밌을 뿐 에너지가 조금 더 올라갈 뿐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재밌을 그러든가 와 너무 멋있어서 진짜 호랑이처럼 보였어 고마워요 중간중간 추천해주면 그것도 알면은 해줄게요 그래요 그래요 루서래 루서 루서 루서? 맞아 왜냐면은 약간 좀 펌 넓게? 응 웬만한 건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맞아 그래서 좀 예전에 보여줬던 춤들도 그래서 좀 예전에 보여줬던 춤들도 많긴 하지만 그것이 또 보고 싶다면요 응 민서가 추천받은 곡도 있나요? 아! 이 호랑이가 와우가 추천해줘서 같이 준비했어요 맞아요 맞아 첫 곡을 민서가 호랑이 하자 이래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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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이렇게 하고 해봤죠 맞아야 그럼요 와 어? 조핑 한번만 더 해주세요 헐 언제 보여줬었어? 나 안 보여줬네 너가 보여줬지 내가 보여줬어요? 어 그랬던 것 같아 봤던 것 같아 너가 진짜 저 조핑 저도 했었는데 같이 연습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아닌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좀 더 해볼게요 콩딱지 해파리 춤 이렇게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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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잖아 아니 너가 너가 제대로 가위밀는 해봤자 의미가 없는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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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너가 토반을 열심히 했어요 아니 나는 네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했던 거야 나 나의 생각이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 안 되겠다 이렇게 아 나 가려버렸어 다시 해 다시 하자고? 응 그럼 난 하지도 못했는걸 아니 콩딱지 해파리즘이 보고싶다를 나 가려나고 하지 못했어 어디붙baj 좆 이렇게 아 안 해 아니 왜 안 왔어요 안녕하세요 루시 댄스댄스 V LIVE에요 다시 시작할게요 아 넌 삐지지마 우리 둘이 그러니까 보고싶다는 애 누가 가려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도 안 보이고 그쵸? 아니 잘 모르겠어 아 속상해 빨리 와 아 속상해 아 할 수 있어 알 수 없어 그럼 저기 뒤에서 혼자 해 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줄게 두 분의 뼘 하트 우리 같이 불러줘 5,6,7,8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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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거야 아니 와우 저 보여줄 수 없어 왜왜왜왜왜 보여줄 수 없어 지금 와우가 원하는데 너 지금 와우가 원하는데 누가 자꾸 가려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보여 그쵸? 진짜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와우들 민수 혼내줘요 왜 나를 혼내 널 혼내야 이제 응 이 녀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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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진짜 하 하트 빨리 날려 하트가 보고 싶다잖아 너 지금 너 지금 이 녀석이 어흥을 보고 싶다면 하 야 지금 어흥하다가 지금 말을 하단 말이야 말을 하단 말이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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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이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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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곡 해보자 뭐 할까? 해봐 너의 맘대로 골라와봐 너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저기서 맘대로 골라와봐 알았어 기다려봐 제발 나에게 그렇게 하지마 제발 나에게 그렇게 하지마 한 번 네가 한 번 선택을 해봐 알았어 이번 호랑이는 내가 선택을 해봤으니까 이번엔 네가 선택을 해봐 알았다고 알겠지? 누가 그렇게 화내? 알았다니까? 이거 봐봐 헤이 헤이 이거 아니면 이이이이от 빠와들 안녕 엇 eclipse 자 이게 힌트야 써잇 알아맞춘다면은 내가 칭찬해줄게요 알아맞춘다면 머리가 상당히 상당히 이거는 거기 있었어요 그 콩턱즈 부탁해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맞아요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와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뭐냐면 트레저님의 헬로예요 헬로, 워우한테 인사할게요 헬로 그렇게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준비 준비 오케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안녕 안녕 또 인사해 또 인사해 버려 헬로 수아도 있지? 아니 재밌는데 그러게 재밌다요 호잇 항상 이렇게 한국 끝나고 의자를 다시 갖고 오기 내가 앉는 이유를 알겠지 확실히 알겠지 좋았어 지수 선배님 꽃 롱 꽃장에 만난 기보가 탄다 하 하 하 하 호우! 어때요? 무반죽고 하이! 하이! 일본에서 응원하는데요 아리가또 고자이 고마워 완전히 아이다이 귀엽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귀여워요 너가? 그렇대요 저는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와우가 귀엽다고 해줬는데 너가 그러면 안 돼 와우는 귀엽지 아니 와우가 올려보고 귀엽다고 했는데 너가 지금 그 말을 반대한 거잖아 와우가 귀엽다 아우가 귀엽다 아우가 귀엽다 왜 지쳤어? 최근에 지쳤지만 민수랑 루시도 북보는 즐겁다 고마워 왜 지쳤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지금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땐 털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힘든 일이 올려져 있어 털어버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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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힘든 게 있어 털어버려 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나는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할 수 있어 내가 조금 더 힘을 줄게요 여기가 찌지지 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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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도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올라오잖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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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벌써 20분이 되어버렸으니까 쭉 가볼까 그래 그리고 신청곡을 받자 그래 그래 알겠어 그렇다면 우리 이거 할까 그럴까 응 루씨는 맞아 저는 한 곡이지만 민서는 보여주지 않은 곡이에요 바로 세븐틴 선배님의 선호공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많이 추천받았어요 선호공 공 준비하신 거 쫘악 보여주세요 쫘악 보여줄게요 준비하신 거 쫘악 보여주세요 쫘악 보여줄게요 쫘악 보여줄게요 선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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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다 이 2인 버전 어때요? 2인 버전 이거 하면서 앞에 거울을 보고 싶었는데 거울을 보지 못했어 나는 조금 봤어 난 못 봐버렸어 난 봤어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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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어 고마워요 와우들이 칭찬해줬어 괜찮아요 와우들? 민서가 노래 트니까 다윤이 편하네 한번 경험해봐야죠 어머? 좀 줘고 어머 이렇게 하는 과정을 괜찮아요? 너무 잘 쳤대 다행이다 그니까 다행이다 왜 이렇게 이모티콘이 귀엽지? 귀여워 댓글로 이모티콘이 올라오면 더 귀여운 것 같지 안녕 안녕 이거 봐 게스가 노래 트는 심부름 해도 돼요? 저는 뭐 괜찮아요 가장 가까운걸요 내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었다면 내가 했겠지 알겠어 먼저 했지 귀여운 댓글 항상 무대를 찍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씹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정말로 약간 뭐야 연습을 일단은 많이 하세요 열심히 네 해야 돼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와우 기다려봐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와우 기다려봐요 씨 기울어졌 이렇게다 이렇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 왜 이렇게 안 맞지? 수평이 와우와우 잠깐만 이렇게 상당히 안 맞고 상당히 안 맞고 있었어 우리가 진짜? 상당히 안 맞았었어? 이렇게다 아니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더 기울여 아닌가?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된 것 같지 않아? 어? 이제 좀 됐다 라이브 시작 30분 만에 수평이 기울여진 걸 알게 됐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됐다 어? 약간 안 맞는데? 아닌가? 맞아요 비슷해졌대 그래? 어 아 근데 뭔가 기울어진 것 같긴 하다 그치? 이렇게 화면에 민서 쪽으로 들어가 볼까? 여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카메라를 이동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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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서야 수평을 아 이런 거야 어때요?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아니 뭐지? 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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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된 것 같은데? 우리 바보 아니에요 바보야 더 기울어졌다고요? 아니 지금 지금은요? 지금 다시 맞춰드렸어 다시 다시 괜찮았는데 다시 비슷해졌어 비슷해진 게 비슷해진 게 비슷해진 게 아니야? 아니야 비슷해졌어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마법한테 보여지는 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 음 맞아맞아 맞아맞아 오 혹시 지금 헬로 다음 춤 추셨나요? 네 아직 안 췄어요 췄네? 췄네 뭐야 췄네 선호공 췄어요 손호공 췄지요 췄네 지금 괜찮은 것 같죠? 가볍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어 이대로 다시 댄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괜찮아 드디어 자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춤을 보여줄 수 있어 네 미안해요 안정적이지 않았어 미안해요 이게 그렇네 여기 모니터가 있거든요 확실히 확실히 치면 됐다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한 번 해볼게요 좋아요 이렇게 다음 춤을 춰야 하거든요 맞아요 쭉 이어가기로 했는데 잠깐 이제 수평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수평의 힘 엄지척 할 수 있니 화이 할 수 있죠 너가 한 번 그 다음 이거야? 어 그거 아 그렇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다른 거는 와우 추천으로 할 건데 이 5금말이죠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쪼어입니다 나 잠깐만 내 책임질 정말 좋아하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꼭 와우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케이?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 2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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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편의 2편의 buong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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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 Victor 가슴 가슴 나을 위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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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가슴 빨리 빨리 허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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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이브예요? 맞아요 지금 라이브예요 감사합니다 언니들 진짜 멋있대 오 진짜요? 너 너무 없어졌어 왜냐면 이거 보고가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멋이라고 하자 그럴 수 없어 그래 응 이동하는 라이브 다행이다 맛있대 진짜요? 막내들 멋있대 감사합니다 고마워 지금 이게 잠깐만 어때? 중간 됐어? 아니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이걸 이렇게 응 이렇게? 어 됐어 어때? 아니 지금 좀 너무 많이 왔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어 됐어 됐어 됐다 혹시 또 기울어졌으면 말해줘요? 엄청 놀랐잖아 약간 이동하면서 하는 줄 알았어 그니까 그니까 근데 이동하는 라이브인가 보다 다 카메라 또 돌아왔어요? 아니야 아까 아까 살짝 그거야 그래서 일찍 돌아가는데 어떡해 어 많이 돌아갔어요?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약간 우당탕 느낌? 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좀 좀 괜찮은지? 응 괜찮은 것 같아 콩 떡지가 누구누구냐면요 여기랑 여기요 루씨랑 민서입니다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누가 콩이냐고요? 뭐요? 콩? 응 뭐였지? 콩 떡? 내가 콩 할게 그러면 내가 떡 할게 그래 뭐든 좋아 난 콩도 좋고 떡도 좋아 나도 그래 우리 지금 내 곡 했나? 응 어? 우리 이거 챌린지 올라간 거 오늘의 브로커 예 제가 시작 오늘의 브로커 오늘의 브로커 오늘의 브로커 냥냥냥냥 냥냥냥 냥냥냥? 응 냥냥냥냥 하 후 초 해체장린지 감사합니다 좋아해준다니 좋아요 루씨아 닥빙 민서야, 부엉팅! 거의 이 정도면 그냥 너랑 나는 확실한 이미지가 있는 거야 확실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난 너무 좋아 나도 좋아 난 좋아 나도 좋아 그러니까 맞아요 추천해 주면 좋아요 혹시 지금 무슨 곡들 하셨나요? 처음에 호랑이 했어요 그리고 헬로 했어요 헬로 했어요 그리고 소로공 했어요 짜러 네 개를 했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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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기자를 반대로 하면 뭔지 알아요? 지자 이 기자 걸그룹 댄스도 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걸 보여줘요 근데 아까 봤었어 봤었어? 응 뭐? 어떤 곡을 봤었어? 응 어떤 곡? 핑크베놈을 추천한 와우가 있었어 오!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눈을 이렇게 찜고 났지 그럼 할까요? 바로? 그럴까요? 이걸 근데 안 보여드렸었나? 나는 아마 보여드렸을걸 그 나연언니랑 나갔던 그 그 예능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그래그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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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많이 구경해 주시면 좋겠다 해보자 해보자 이제야 하게 자 오늘 밤이야 눈 속에 품고 이 호를 뺏어 down It's what you mean I still 정정인 걸 전체 불파야 자기 날만큼 아름다워 I bring my pain like this Frontnea 똑같이 I'll come to break it I'll come to break it As long as Boston The inside of the world is all you want to be me 어때요? 오랜만에 했다 어때요? 이게 우아한 막내들이래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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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 뭐가? 뭐지? 뭐가 그러게? 라고 했잖아 내가? 응 그래 뭐가 그러게 모르겠다 뭐지? 나도 잘 모르겠어 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와우들? 트와이스 선배님 샘미프리 뭐지? 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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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네 좋아요 해볼게요 케미프리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핫 핫 핫 핫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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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점점 정답 정답 탈미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손님 안아주 borderline 너는 모든 걸 왜 이렇게 내 사랑받고는 왜 이렇게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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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꼭 던지게 할 때 너는 그냥 너의 아무것도 할 거야 넌 왜 이렇게 내 맘에 고마워니 이제 너는 또 비 예고나서 내, 내, 내 플레이 지금 와주니 나는 아무것도 할 듯이 흥이 났다 루시가 흥이 났어 핫 그럼요 흥이 날 수밖에 없죠 흥이 거기 앉아 있어도 난 여기가 편해 의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하긴 넌 계속 이렇게 있어 맞지? 응 지금 들어오셨나봐 아기 상어 보고 싶대요 아기 상어? 그거야 되나? 뭐지? 아기 상어 춤이 있나? 아니 아아 아기 상어? 맞아 그 율동 같은 게 있었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처음에 이거야 이거야? 아기 에? 진짜?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거? 아닌데 엄마 모르겠다 헐 진짜 몰랐어 모르겠다 까먹었어 약간 까먹어버렸다 그니까 있는데 그치? 이게 아마 아따 할아버지 상어가 아 아 이 상어도 있었는데 이거 모르겠다 어? 잘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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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튼 거지 응 음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그니까 자리 아프지? 응 아니 괜찮아 그래? 응 무슨 노래를 할까요? 홀링 요지 홀링 요지 어 따따따따 언포기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맞아 프로미스나인 선배님 인하우도 있었는데 어 근데 이거 춤을 조져볼 건데 이건어 응 응 음 흐흐흐 흐흐 히히 히히 흥 히히 나 모르겠어 아 어 알고 있다면 너의 동료대화 될 수 있었어 오케이 어 너가 하 너 어 어 응? 준비한 춤이 있지 않아? 이거? 이거? 그렇다면야 민서가 조금 더 나중에 보여주고 싶대요 맞아요 아니면 전소미님의 엑소엑소를 보여드릴게요 아 좋아 아까 댓글에 있었었어 아 진짜? 못봤어 나도 깜빡했어 근데 지금 생각이 나버렸어 엑소엑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데 너를 하고싶트 제가ikke Corinthians 근데 널 미워도 I should let it go 두 번 아시 널 도망치지 않아 X-O 반죽 이제 소리 하지마 내 반죽 이제 내 거야 나쁜 견디를 또 하지마 나쁜 건 널 그게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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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도 달콤했던 만큼 아픈 입까지 넌 베이겐 분명하고 아니니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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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랑 나랑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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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나서 항상 내 손이 민망한가봐 그래? 그래서 브이를 하는거지 습관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면 내 브이를 하는거라고 나도 사실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지 방금도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느껴버렸죠 아니면 이거 할까? 챌린지 구간? 어 그래 괜찮아? 그러면 태양 선배님의 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챌린지 구간 너에게로 달려가는 중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으세요 오늘은 뭔가 챌린지 구간 힝힝힝 슝 슝 약간 화면으로 나갈 것 같아 요렇게 했어 아 그러니까 나도 요렇게 조금 덜 나갔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연습실 바닥 청소 잘 돼 저 연습실 바닥 원래 깨끗하답니다 그냥요 아이솔레이션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이솔레이션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죠 한번 보여드려 옆으로 갈까? 네버 네버 시작 시작 청개구리야 자꾸 제 말 안 들어요 이거 하니까 갑자기 그거 하고 싶어 뭐? 틱톡 항상 우리 힙합 노래 틀면 항상 이건 이름에서 누르거든요 항상 힙합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걸 망치다 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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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 난 샤카분말 한거야 샤카분말 그럼 내가 손을 이렇게 했겠지 그래 그래 화해해 그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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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냐고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안 움직였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안 움직였어요 저도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연습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응응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렵지만 하면 다 됩니다 또 추천해주세요 보고 싶은 거 있나요? 보고 싶은 거 뭐지 뭔가 계속 이게 계속 곰돌이 같아서 신경 쓰여 왜 신경이 쓰여 계속 계속 내 화면 얼굴 볼 때마다 약간 착시 현상 같이 보여져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 아니면 조금 거슬렸어?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내 시선이 계속 여기로 가 다른 걸 못 보겠어 그게? 계속 널 보고 있다가 그러면 내 앞에 어쩌면은 그러면 이 머리 한 그거 안 되잖아 이 포인트를 보여 드려야 돼 그러니까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서 깜짝 놀란 거지 난 또 잘했어 모르겠어 힘드네 아니면 옛날에 뭐 우리 했던 거 보여드릴까? 아 아 아파 옛날에 했던 거 우리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아까 그럼 진작에 말해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 있지 선배님 아이스 기억나? 기억나? 가지예요 하지예요 있지 선배님의 아이스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니까 또 시원한 노래 근데 이것도 저 아 내가 저번에 혜진아스 할 때는 얘기를 했는데 응 제가 뭐지 있지 선배님들 노래를 연습생 때 많이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요 안무를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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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못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두번에 열한 노래 나 나 차지 있어 나 널 널 널 틀어왔 틀어왔 널 틀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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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맘에 날아 안해 난 괜찮아요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Ring ring ring, what are you going to say? 난 잠들라봐 이리 넌 내게 feel it so 이렇게 내가 잘 알아 Hey, 이 맛은 마치 다 사람같이 Ring ring ring, 난 잠들라봐 I keep watching, I feel it Oh, I'm just in my own mind Oh, I'm just in my own mind 좋은 것만 있게 닮아 우와 대박죠 안 까먹었네 역시 굉장히 시원하다 아니 항상 저희가요 뭔가 춤을 추고 보면 아까 그거처럼 한 명이 이렇게 하면 한 명이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서로 눈치 봐가지고 다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나만 계속 겹쳐 맞아, 맞아, 맞아 아, 아쉬워 위아래로 하는 것도 막 서로 눈치 보다가 똑같이 행동해가지고 서로 눈치라 보면 더 다를 수도 있는데 계속 같아 항상 그 시점만 나오면 맞아 눈이 막 돌아가 맞아요 매번 그래 매번 그렇다고 눈치 게임 실패 눈치 게임은 항상 못해요 항상 아, 아쉬워 우아해서 눈치 게임 누가 제일 잘하냐고 음 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인사는 아니고요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운쌍 맞아 완전 운쌍 다 달라요? 응 몰라서요 어 오마이걸 선배님 덴던댄스 덴던댄스? 맞아 우리 근데 이거 데뷔하지 않았어 오마이걸 살짝 퍼를 했어 어, 미안해 모르겠어 그냥 트러블를 얘기해 덴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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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마이야 맞아 어? 어떻게 출밍 좀 내려오는 거 뭐지? 뭐지? 아무래도 나와 이 세상에서 웃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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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아져cia 아 아 Loki 지금 내 기분을 더 미소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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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도 샤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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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생각이 났어 조금 버벅거렸지만 그게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응 넷 넷 모른다면서 라고 키납키납 아니 아니 진짜 생각이 안나왔던 다은이 걸 해보니까 볼 수 있을 생각이지 보잖아 아 난 거야? 응 넷 넷 보는 생각이 났어 굉장하지 응 바로 나야 몸이 기억하고 있는거죠 아 맞아 그것도 있었어 응? 승 왜 삐전거냐? 뭐야? 왜 삐지는거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삐지는거야? 민소야. 너가 계속 이렇게 삐져버리면 우리가 와우들한테 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흰색을 줬잖아. 어때요? 간다. 네. 왜냐면 난 이거 저번에 했거든. 알지롱. 알지롱. 그럼 네가 너에게 스포츠 라이드를 줄게. 나 보선 조금만 사줘. 알겠어. 그건 당연하지. 될 것 같아. 여기 오지 안 할 durch fashion 이 타개가 모두 잘 아름다운 삶에 이 파티의 준비는 Birthday cake 태어난 없어 감사해 everyday 네 빛들을 내게 할 바로 내 love 3, 2, 3, 5 I'm hot like an ambulance I'm a small fly Let's rock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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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k car, let's rock I'm working on my mind I am a green car Who are my real green car 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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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car Woo High TEEN 콩턱지입니다 High TEEN High TEEN High TEEN 근데 약간 릴레이가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릴레이? 조금 우리가 추는 모습이 보였어 못 봤다 잘했어 봤어 그럴 수 있지 봤어 나 그거 하고 싶어 지금 라이브 켠지 이제 30초 뒤면 1시간이거든요 딱 1시간 될 때 1시간? 딱 그걸 하고 싶어 약간 루시시기 편집 그런 것처럼 뭔지 알지 딱 되면 1시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최대한 겹게 해야 돼 응 와, 또 같이 따라해요 네, 이제 해요 1시간 1시간 괜찮아 벌써 1시간이야 역시 시간이 너무 빠르다 진짜 놀라운 거지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V앱을 하면은 시간이 엄청 위버스 라이브를 하면은 위버스 라이브를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네, 맞아 나도 진짜 뭐 소통을 하던 뭐 이렇게 댄스를 하던 꼬부기 라이브를 하던 아주 빨리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네가 그렇게 해서 댓글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잘했지? 응 아니, 안 그렇게 그렇게 자존심이 아니, 자존심? 그게 아니라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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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순삭 응 그니까요 시간 순삭 오 근데 이것도 꽤나 많이 보였는데 네 세븐진 선배님의 핫을 꼭 써달라고 하셨는데 알고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 여기를 보여주자 뭐야 좋아 그럴 수 있지 진짜 핫이야 그래? 응 어머 응 응? 우리가 필 스페셜 했잖아 응 아 필 스페셜? 퀘스 선배님의 필 스페셜 쳐달라고 댓글이 있었어 해볼까? 너무나도 오랜만이다 그러게 벌써 몇월 달이야 꽤 됐다 맞아 한 2월? 5월쯤에 했었는데 대박 스페셜 그것을 보고 싶으신군요 진짜 오랜만 그때 딱 딱 그때도 와우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여가지고 맞아 되게 재밌었는데 Feel Special 네 좋아 너무 좋아 언니 네 그게 최고 진짜 정말 참 원 네 감사합니다 It's alrigh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back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많이 나지 못하고 그 꿈을 가야 하지 너도 네가 있어 갖고 싶어 That's what you do I can't feel a special 그 부분을 준비했다가도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을 따가고 모든 이 속에 I feel love I feel the passion 조금 더 지켜서 맞아 일기지 않아서 오늘 이야 귀엽네 그걸 뜯어버리면 어떡해 귀엽네 진짜 오랜만이다 오우 feel special 손톱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응 부끄러워요 손톱이 귀엽다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손톱을 봤지? 응? 맞아 이거 할 때 나 내일집 다 날라가 솟어 아 진짜? 아 그러네 응 맞아 내려왔는데 너무 허전했었어 맞아 땀나면 그리고 더 잘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서 붙이는데 그날 그날 유독 그랬어 근데 난 잘 안 떨어지잖아 맞아 그치 저는 그래도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좀 들 떨어지는 것 같아 약간 네일 탭 붙이기 좋은 접착력을 갖고 있나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헉! 레그베베 선배님 파워 좋지 이것도 쇼챔에서 맞아 대박 루시야! 라고 불렀는데 누가 날 불렀어요? 무슨 뭐 뭐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루시야 루시야 응응응 민서도 저한테 루시야라고 부르지 않는데 맞아 평상시에는 그냥 김다음! 이렇게 하곤 야! 이렇게 부르셔 절대 그렇게 루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깜짝 놀랐다 맞아 정말 깜짝 놀랐어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응?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파워업? 아 파워업 파워업 파워업을 해볼까요? 빠빠나나나 빠빠빠나나나나바 그럴까요? 좋아요 바로바로! 그래 힘을 내야 하니까 맞아 아우스터로 힘을 내요 그래 그래 파워업을 해봐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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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하이 안녕 하이 GAME 그다음 여러분 응원 중국 유명 우린 불에서 나간다 경고의 클레임을 비춰달라 뼈와의 가루 손에 띄는 저거니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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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rock! 내 기억에 빠져있는 거예요 Let's go rock! 내 생신이 나의 웃고 아 또 좋아할 걸 원하는 대로 I want it I want it 아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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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나가는 다은이 그대로 들어오는 다은이 좋았어 좋았어 그래도 오랜만에 했는데도 잘 맞았어 나 굉장히 안중맞아 우와 멋지다 알고 있지 너도 그거는 모르겠어 뭐 알겠어 알고 있어줬으면 좋겠어 어? 응 탁 걸렸어 무엇을 무엇을 걸렸어 지금 그 마음을 딱 걸려버렸어 나한테 그 마음이 뭐였어 지금 하트를 그렇게 뿅뿅 날리는데 확실히 내가 그거 봐버렸거든 응응 숨기려고 하자 나 확실히 그 마음을 봐버렸으니까 아이고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나를 피해갈 수 없어요 정확히 보여 버렸어요 알겠죠? 모르겠어요 오 추는 춤은 멋있는 것과 귀여운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니 저는 멋있는 거요 멋있는 거 귀여운 것도 너무 귀엽고 이쁜 것도 이쁜 거고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거지만 멋있는 춤이 조금은 더 좋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죠 그럼요 알죠 What's your name? Maniang What's your name? Maniang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aniang입니다 아니 와 타이밍 진짜 좋았다 하려고 들어갔어 좋았어 나 네가 뭐라 해야 했는지도 못 들었어 역시 깜짝이야 Her name is Maniang Yes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I'm Maniang Yes 네 민서이고요 루시입니다 루시입니다 아 너무 웃겨 이게 항상 너랑 나랑은 절대 맞지 않아 근데 이런 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맞추려고 하면 가짜의 삶이야 너는 가짜의 삶은 너 아니었어? 아니야 가짜의 삶은 다은이었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5,6,7,8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루시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린서입니다 저희 둘의 케미명은 콩떡지 콩떡지 제가 콩을 저거 똥을 NG 다시 해 저희의 케미명은 콩떡지 이고요 저는 콩을 저는 떡을 맡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지금은 댄스 브이앱 중입니다 맞아 위버스 라이브 중입니다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괜찮아 일로와 아니 괜찮아 아니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어스 라이브 중입니다 괜찮아 응 뭐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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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읽고 싶다 음 뭐? 뭐? 우리 중국어 인거 같은데 아 중국어로 달았는데 니하오 워슝인슈 워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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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맛있어 보일까요? 근데 윙크 좀 해달래요 윙크 계속 머리가 내려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긴 해 엔딩 요정이 어려워요 캡처 타임이 어려워요 캡처 캡처 기억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색깔 무엇? 빙구 음 음 마이 페이베리 컬러 메이비 그린 왜냐면 모든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전 초록색이 되게 잘 어울린데요 개구리니까요 개구리도 이제 좋아요 잘 맞는 컬러인거야 응응 고마워 콩국수 대 비빔국수 비빔국수 요즘엔 콩국수요 응 오 내가 어제 한강에 10원을 떨어뜨렸어 그거 찾을 때까지 널 사랑할게 아니 그거를 찾지 마세요 평생 사랑해주세요 우와 아직 감동 감동했어 우와 우와 신나는 우리 루시 루시 너무 신나버렸어 신났어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내가 이런 개그를 너무 좋아해 난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 그럼 우리 둘이 너무 반대인 거 아니야 다은 양 감동먹음 민서는 매우 덤덤함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얘랑 나랑 MBTI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다른 거야 B I M S F P 두 개 맞네 너 그거 말했나? 말한 적 있어? 우리 서로 MBTI를 검사해줬는데 어 맞아요 그치? 맞아 이거 말하자 말하자 너 뭐였어? 사실 지금 기억이 제대로 안 나긴 하는데 너가 저희가 서로의 거를 MBTI를 해줬어요 근데 다은이가 저를 검사했을 때는 ISTP 어 그랬던 거 같아 그랬던 거 같지 ISTP가 나왔었고 제가 다은이 했을 때는 이 N은 완전 확실했고 응 FJ였던 거 같아 ENFJ였던 거 같아 그래?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난 사실 잘 모르겠어 ENFJ였어 그래? 응 자 그럼 다시 그 바뀐 걸로 해봐 시작 E I N S F P P 다 반대인데? 우리 반대인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헐 다름이었던 거야 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MBTI는 항상 바뀌는 거니까요 맞아요 상극이라는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이 더 잘 맞는다고 했어 뭔지 알아? 맞아 원래 반대가 더 끌림 계속 계속 더 끌려 그거 할 줄 알았다 할 줄 알았다 할 줄 알았으면 뭐 응 그래도 했지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어? 나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My favorite song is favorite song favorite song 갑자기 뭘 하고 싶었단 말이야? 응 완전 하고 싶었어 잘했어 와 밖에서 운동하다 와서 헬로에서 끊김 와우 컴백했습니다 정말? 다시 헬로 누가 운동할래요 아주 잘하는데요? 아니 잘하지만 우리 그 헬로 이후로 몇 곡을 쳤는데 속상하대요 같이 해야죠 같이 있어야죠 내가 자는 것까진 뭘 안 하겠어 내가 자라고 하면은 내가 잔다 그러면 내가 그래 피곤할 수 있어 자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다시 보기로 봐도 내가 상관없다 할 수 있겠어 근데 운동은 혹상하잖아 아니 잘하고 있어 운동도 정말 잘했어 자기계발인 거잖아 정말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잔소리 지금 브이앱을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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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텐스 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인거지 다행히 나갔어요 반성의 시간 하고 오세요 그렇죠 좋아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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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비밀로 해줘야 돼요 우리끼리만의 비밀 오케이 손이가 왔다 네 어디까지 하고 있었죠? 응 어 그 그거 그 운동하는 와우 아 약속해요 약속해요 응응응 한눈팔지마 알겠죠 알겠죠 네 네 갑자기 이거 얘기하니까 응 그거였어 뭐가 나 당근 라이브 했을때도 와우들이 혼내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엄청 혼내줬 아 나 봤어 근데 너무 혼낸거 너무 혼냈어 너무 혼냈어 너무 혼내버려서 나도 듣다가 깜짝 놀랐어 그래 많이 놀랐어? 어 살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 괜찮아 그래서 와우한테 미안하다고 했었지 응 응 고팠어 나는 근데 그게 기본값인걸 어떡해 응 귀에서 피났대 우리 와우들 눈물났대 저 항상 민서한테 그래요 응 맞아 제발 이것 좀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저기 이게 기본값이 전 살짝 그렇게 한거였는데 그래 난 진심으로 와우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거였지 핑크뱅 눈도 보고싶다고요 아까 했어요 ㅋㅋㅋㅋ 봐봐 또 또 또 꾸지람 아까 너한테 있었어 민서도 꾸지람 들은 적 있어? 있죠 다은이한테 꾸지람 많이 들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 내가 괜히 그렇게 꾸지는게 아니야 근데 서로 꾸지람 많이 들어요 그치 응 서로 안 있잖아 응 그니까 좀 제발 좀 들어 그니까 너도 좀 들어 응 그래서 이제 춤 못 줄까 응 아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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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여름 근데 나 솔직히 어 힙합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냥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응 다음에 꼭 보여 드리자 그래 다음에 꼭 꼭 꼭 꼭 보여주자 맞아 아 행복하는 박스죠 어 응? 맞아 나 그거 댓글 봤었어 아 이거 때문에 친 거야? 응 음 음 그렇구나 흠 미안 하이 원 모어 플리즈 픽추 오 하지 마지막? 마지막 뭔가 약간 약간 근데 너랑 나랑 응 추억의 노래를 하고 싶지만 그치 왜냐면 민서가 오늘 게스트인데 그래서 초반에 계획을 했던 게 응 그냥 추억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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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노래를 할까 했지만은 그걸 또 놓치고 있다가 마지막이 돼서야 생각이 나버려서 또 근데 또 아이씨도 했고 그럼 오디션곡? 오디션곡은 다 달라요 야! 오디션곡은 저랑 민서랑 추운곡이었고 맞아요 다 달라서 오디션곡? 너 뭐 했냐? 아! 나? 나 했지 저 알리 선배님 지우개랑 그리고 All I Wanna Do 춤했어요 아 그랬네 All I Wanna Do 라이브 언제까지 하냐고요? 왜요? 저희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곡 하려 했어요 더 속상해졌어 근데 아까 그것도 있었어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갔던 그 댄스 있잖아 민서가 보여주자 그러면 어떤 노래를 보시나요? 받는 게 해달래 민서? 아이가 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그니까 그러네 지금 아우들이 나 달래주고 있어 더 시간 더 하자고 그러고 시간 연장하자고 어 좋은데? 누구냐고 혼내주겠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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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난 정말 고마워 고마워 하이키타 하이키타 아 나 어렵다 근데 항상 그래서 마지막 곡이 어려워 제일 어려워 뭔가를 하고 싶지만 뭔가를 하고 싶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느낌 시스타 선배님 노래 너무 좋은데 여름이니까 어떤 노래? 시스타 선배님 노래 그니까 어떤 노래? 터치마 바디 아이스웨어 러빙면 그치만 남 노래 힘센 곡을 보고 싶대 아니면 우아 노래도 좋대 이렇게 고민하다니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너는 뭐 생각했는데? 단거 배드걸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니야 아주 나이스 왜 그렇게 했어? 깜짝 놀랐어 아니 난 왜 잘 썼는데? 방금 아주 나이스 쿵 원래 그거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그니까 원래 나이스 때 밑으로 하는 건데 너가 나이스 하고 인사를 해버렸어 깜짝 놀랐어 아 그래? 넌 아주 나이스 때 하는 거 같아? 응 아 진짜? 이거 한번 보고 싶다 한 번만 보여줘도 돼요? 응? 아주 나이스 기분 그럼 너랑 나랑 하나씩 하자 내가 제가 아주 나이스 할게요 우리 선배님의 아주 나이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 내가 먼저 털 테니까 넌 생각하고 있어 알겠어 쉰크로 해볼게요 이렇게 각자 한다고? 알면은 옆에서 같이 추면 좋으니까 뭐가 있을까? 아 뭐가 있을까? 저 맞아요 각자 한 쏘디 어쩌고 이 기분은 너야 어떡해 아주 nice 아주 nice 아주 nice 아주 nice 아주 나이 맞아 맞아요 맞아 다행이다 역시 넌 뭐하기로 했어? 못 정했어 추천드리면 안 되는 거 추천드리면 안 되는 거 추천드리면 안 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우리의 걸 아니면 아니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럴 수 있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매우 매우 감사해요 나랑 사귈래라뇨 나랑 사귈래라뇨 사랑은 줄 수 있어요 아니 야 빨리 정해봐 아 뭐하지? 아 뭐 큰일이에요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노래를 해 문서야 그게 생각이 안 나지 큰일이야 분리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깐요 아 어떡해 아니면은 달라 달라 음 음 음 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어? 음 음 너도 생각이 안 나지 모르겠다 아니면 아까 댓글에 있었던 셧다운 아니면 달라 달라 아니면 우아노래 그래 레츠고 음 레츠고 세 곡이나 보여준대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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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 생각 있나 나 모르겠어 달라 달라 아 아 아 예뻐 말 뒤에 날아 세상에 재미있는 그리워가 나 없는 그 말에 절대 나면 어때 아 참을 생각 좋아 깨턱이 말 아무튼 배경이 없는 배들 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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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깻잎 이 Под 이 Becky 그래서 arch 트레이edar 노 페이요 레츠고 엑 에들의 플레이 confidence 탈 주문에 널 맞추어 하지 마 같이 그대가 좋아 나는 나야 I love myself 난 뭔가 다 다 다 다 다 해 I love myself 난 뭔가 다 다 다 다 해 난 널 따라 다 다 다 해 내 새롭게 소리 안 돼 I'm pushing the way I'm feeling I'm pushing the way I'm feeling I'm pushing the way I'm feeling 난 너의 주춤거림을 봤지만 봤지만? 꽤나 나쁘지 않았어 야 달라 달라 저 키 150인가요? 저 150처럼 보여요? 놀리는 거야 당장 일로와 그리고 15초 부인이라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하트가 엄청 많아 그니까 귀엽다 하트 하트? 하트? 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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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려? 어머 누가 그래 와우들 너 이거 정확히 찍혀줘 너 정확히 누가 그래 누가 먼저 했는지 와우들이 봤을 거야 아니야 민서 민서가 먼저 했어요 와우들이 아팠을 거야 아프다 어머 찡 아 찡찡이야로 봤네 찡찡이는 뭐야 하트 진고가 나만 스쿨 그럼 누가 더 단단해요 머리 머리? 다은이? 근데 나도 근데 꽤 단단하다 꽤 단단해 그러면서 지금 한 번 보는 거야? 어 아파 비슷한 거 같은데요? 비슷한 거 아파 나도 아파 이 녀석아 아파 이 녀석아 텔레토비 모르냐고요 알죠 저 텔레토비 봤어요 너 봤어? 도라돌이 뚜비 나나 나나? 뽀 뽀 텔레토비 안 한대 와 알지 알지 그니까요 웬일 많이 아아 그니까요 근데 나 텔레토비 진짜 좋아했어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우 지금 다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텔레토비는 알지 이랬더니 왁절 이랬어요 야 그걸 또 읽으면 어떡해 나 읽고 싶었어 왜 읽는 거야 야 야 괜찮아 자신념을 가지라고 야 그러면 안 돼 나 지금 굉장히 굉장히 그래 지금 부끄러워? 어 왜 그래 부끄러워하지마 너 너 너도 하나만 걸려 나도 나도 다 읽고 댓글에서 보면서 나 혼자 읽고 내가 그냥 뱉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그러게 이러고 미안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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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조금 소통을 하고 좋아하는 거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기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뭐가 있어? 저는 과일 다 좋아해요 귤도 좋아하고 천혜향도 좋아하고 레디향도 좋아하고 카라향도 좋아하고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체리도 좋아하고 지금 복숭아도 너무 좋아하고 수박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메론도 너무 좋아하고 포도도 너무 좋아하고 사페어 포도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파인애플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샤이 머스켓토마토도 좋아해요 전 다은이가 말한 거 다 좋아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k 네 되게 쉽게 가는 거야 흐흐흐흫 그럼 오늘 자주 먹었어요 물어보지 않았잖아 아아 나이티 마이티햄만요 아니 물어본 걸 대답을 해줘야지 나이티햄만이라고 흐흐흫 속사포랩 이 정도는 해야죠 역시 응 어? 자도 먹고 자도 돼? 어? 우리 뭐고 한 건데 자도 먹고 자도 돼? 우와 이건 처음 들어봤어 나 살고 좋아하면 나랑 살고 이건 들어봤고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것도 들어봤고 정신 차리자 나한테 반할 수밖에 오렌지 먹은 지 알면 오렌지 또 있나? 어? 모르겠어 갑자기 갑자기 또 속상해? 내가 아는 게 이 정도밖에 없나? 심히 자괴감 들고 어머 어머 왜 이러는 거지? 너무 속상해 이건 얼만고? 찾았어 찾았어 좋아 좋아 진짜 가는 거야 너의 TMI는 뭐야? 오늘 TMI 난 자도 먹은 게 내 TMI 저는요 머리를 오랜만에 따봤어요 야 그거는 보이는 거잖아 와우들이 모를 만에 한 거 저는 오늘 맨날 귀여워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아까 머리가 누가 더 단단하냐고 했을 때 사실 민서를 조금 더 세게 쳤어요 어쩐지 아프더라 진짜 미세야 미세 0.06666661% 봐봐 이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내 머리 이게 너의 머리라고 했으면 내가 여긴 이렇게 치고 여긴 이렇게 치고 확실히 다른데? 호우 쉿 와이 와우 와이 와우 와이 와우 와이 헤이 와이 응?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아 어머 확실히 아팠는데 말이야 어느새 아홉시네 그런 거 말이야 오늘 앞머리 빗질 빗질했어요 오늘 앞머리 빗질은 많이 안 했어요 응 오늘 왜냐면 스프라이를 그렸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거야 정말 How are you today? So happy Me too 댄스 댄스 덕분에 좋아 좋아 내가 뭘 읽고 있는 짓 하나 할지 잘 모르겠어 뭐라는 거지? 어제 오늘보다 몇 퍼센트 더 귀엽냐고 어제? 어제 나도 심히 귀엽긴 했어 근데 어제보다는 오늘 어제가 그거였으니까 어제보다는 아니 어제가 저는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 2%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 오 꽤 나 음 섬세하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응 알겠지? 응 응 알겠지? 응 응 내가 퀸이잖아 귀여운 퀸? 응 나는 무슨 퀸이야 먼지 퀸 어? 오 마이 갓 나는 무슨 퀸이지? 왜 너는 그 그 바운더리에서 네가 퀸인 거야 난 먼지야 내가 너의 그런 조용함 야 너무의 그런 먼지 같다는 거야 야 너 한동안 들은 건 아니잖아 야 야 야 어? 속장해 아니야 아니야 내 말의 의도는 내 말의 의도는 조용하다 그래 그걸 조금 더 기억해 그러면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퀸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걸 한 방에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야 응 응 먼지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나는 먼지가 되게 좋고 아니면 음소꽃퀸 아 음소꽃 나쁘지 않다 그래 너보다 더 좋다면 먼지 퀸이 좋아 알겠어 알겠어 음소꽃퀸은 뭔가 있어 알겠어 뭔가 속상해 더 속상해 아 아 이거 진짜 보였다 이거 진짜 보였다 너도 앵 봐봐 안 보여 어 아 이거 진짜 속상한 거야 아 어? 민서 A형 같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O형이에요 O형 아니에요 O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쿵하면 쫙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너의 느낌을 모르냐고 저 A형 아니에요 무슨 형 같아요? 무슨 형 같아요? 이상형 이상형 아 아파 아 아파 Hey girl 아 아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 아니 이건 진짜 그치? 아 왜냐면 저희가 어제 연습을 했는데요 왜 아픈지 아니 왜 아픈지 내가 연습을 드려야 되잖아 여기도 이렇게 턱하면 아플 거예요 왠지 제가 팔을 쓰는 뭔가 그런 걸 많이 진짜 계속했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정말 진짜 와 깜짝 놀랐는지 순간 딱 반지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내가 빠른 사화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처음 해보니까 결국 물고 나무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할구볕박이 무릎대고 한 개 가능? 어 진짜요 저희 거의 몇 세트했냐 우리 한 4세트까지 4세트 50개 4세트에요 아 50개는 아니다 컨디션 좋으면 아 그런가 빨리해야 돼요 우리 얼마나 빠르다 식으로 했냐 저희 가능해요 무릎대고 원래는 무릎대고 못 하고 무릎대고 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럼요 잘하죠 그럼요 아 이것도 보여줄 수도 없고 한 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잘해요 저희 운동 잘해요 근데 힘들어요 힘들긴 하죠 가면 갈수록 느려지긴 하는데 맞아요 한 50개에서 한 30개 정도로 줄어들긴 하는데 30개에서 20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다 나중에 진짜 운동 라이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밥 먹었어요? 저녁 내가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했잖아 응응 그러지마 힘들지마 먹었죠?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대 왜 안 먹었어요? 어머 어머 다이어트 어머? 안 먹었다고? 거의 다 안 먹었는데 누가 밥을 안 먹었어 오늘은 그냥 넘기려고 한대 어머? 왜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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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저희는 과일이라도 먹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챙겨 먹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리얼도 있고 과일 있고 요거트도 있고 요거트도 있고 빵도 있고 응 응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봐 음료수도 있고 또 그 크로플 근데 밥도 있고 그래 밥도 있고 그래 죽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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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 있고 고 고 고기도 해배 아니 아니 해배야 고기 닭돌이탕이 있는 햄버거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야식도 있잖아 치킨치킨치킨 닭발도 괜찮지 않냐? 닭발도 있고 곱창도 좋죠 괜찮은 게 정말 많은데 지금 그렇게 헤비하지 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마라탕도 괜찮지 않냐? 마라탕도 괜찮지 않냐?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애들을 먹고 밥을 안 먹는다뇨? 그럼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되냐고 안 되냐고 돼야 안 돼 인서야 그니까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그래요 밥은 꼭 잘 챙겨 먹읍시다 에너지에요 에너지 에너자이저 에네르기 에네르기 대스 에네르기 대스 알겠죠 그래요 뷔페로 뛰어가세요 좋아요 열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저녁 안 드신 분들 야식 드세요 저 단속할 겁니다 맞아요 단속할 거예요 알겠죠 잔소리도 습관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나 와우를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저 B형 맞아요 저도 B형이에요 알겠죠? 약속 어머머머머 이렇게 과격할 수가 아! 이건 좀 셌다 아 아프잖아 괜찮나? 어머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려? 우리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어떻게 마무리를? 혼내다가 갑자기 끝내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치 원래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카메라 보고 하트나 봐 어려운 캡처 타임? 어려운 캡처 타임? 어려운 캡처 타임? 어려운 게? 어떻게 어렵게 하죠? 이거? 여긴 60 어 bibliotek 어려운 캡처 타임? 이거 수운데? 이거 뭐야? 어렵게 하려잖아 오요게 어렵게 어렵게 할 수가 없는데 어렵게 어떻게 하지? 아님 귀엽게 할까? 혼난다 보죠 하려 화이팅 해달래 이거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약속합시다 저희가 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두둥 딱 이렇게 돌아올게요 돌아올게요 알겠죠? 알겠죠? 알겠다면 찡긋 오늘 목요일이니깐요 금요일을 위해서 화이팅 꿀잠을 자 보도록 하세요 그러도록 하세요 남은 시간 4시간 남았나요? 네 3시간 아 3시간 그런데 벌써 그러네 3시간 열심히 보네요 커밍순 커밍순 안녕 빠빠 안녕 굿나잇 오야스미 다른 게스트도 들고 올게요 안녕 굿나잇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로고 자막 때문에 난랜 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